우선 오늘 MC도 보고 솔로 컴백 무대까지 아 데뷔 무대죠 데뷔 무대까지 해봤는데 확실히 MC가 또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셨는지 오늘 좀 표절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오늘 무대와 M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감사합니다 모습을 보여드리는 대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던져 많이 사랑해주세요 랩 모든 일이 다 처음이지만 그래도 무대를 잘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핑크 머리 맞춰서 핑크 의상까지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톡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MC가 너무 어려웠어서 잘했는지 민폐에 끼친 게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되고 무대 마무리는 그래도 오늘 무대 잘했나요? 여러분들 무대를 잘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대현이는 이제 퇴근길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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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에서 기다릴게 너를 바래